자 문제 1번. 자 1.txt 생성하래요. 저는 일단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. ls 눌러서 rn-rf 곱하기. 이게 뭔지 아시죠? 조심하세요.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. 자 그 다음에 뭐야. 1.txt 생성. 생성했죠? 그 다음에 이 폴더 생성해요. 한 방에 생성하는 게 뭐예요? mkdir-p죠?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ctrl-c, ctrl-v가 안 될 거예요. ctrl-c, ctrl-v가 안 되고 ctrl-c가 뭐냐면 이게 ctrl-c는 ctrl-insert고요. ctrl-v는 shift-insert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세요. a, b, c, d, e, f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선택해요. ctrl-c가 아니라 ctrl-insert. 그러면 저는 b, c, d가 복사되어 있는 거거든요. 붙여넣기는 shift-insert. 이렇게. 이건 아시고. 자 아무튼. 자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. 어떻게 하면 돼요? mv 한 다음에 1.txt 하고서 a 탭, b 탭, c 탭, e 탭. 그 다음에 a 탭. 아 탭만 쳐도 되구나. a 탭 탭 탭 탭 탭. 이렇게. 자 이렇게 됐고. 그 다음에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? 다시. mv 둘러서 a 탭 탭 탭 탭 탭 탭 한 다음에 뭐예요? 시험만 찍으면 됩니다. 그럼 다시 가져와 진다. 네. 끝.